용인시 불교사암연합회가 용인시청 야외음악당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용인시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법경 스님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면서 불교계도 봉축법회 재등행렬을 취소하고 소규모로 각 지자체에서 행사를 봉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받는 사람이 벌로 받으면 벌이 되고 독으로 받으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한 번 잘 쓰면 복전이요, 잘못 쓰면 악이 따라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용인불교와 용인시 불교사암연합회 발전을 위해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스님이 천만 원을, 연합회장 법경 스님도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